뭐 시켰냐고요? 저는 저거 뭐냐 아침에는 햄버거를 먹었지만 방금은 햄버그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일본 편의점 갔어요 여기 왔을 때 그 호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갔다가 여기에 지금 3일 동안 있어요 당연히 모두가 하는 거지만 확실히 이렇게 갇혀있는게 좀 뭐랄까 뭐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요? 팝개콩기 마시고 싶어 팝개콩기를 마셔보고 싶어 정리 힘들어 이게 오히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차라리 이게 장기전이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나갈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바깥공기 가져다주신다고요?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주시려구요?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? 우와 갑자기 댓글이요 뭐 하나도 안 보여 오랜만에 일본은 어때? 오자마자 여기 호텔 들어와가지고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일본에서 가보고 싶은 곳? 오키나와 현 우리 우리다 아 우리 맞구나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합니까? 유튜브에 공개할 곡은? 그 방엔 한 25일쯤? 요시 요시 귀걸이요? 귀걸이 바꿨어요 여기 닿은 거 근데 가벼운 거라 좀 편해요 잘 때도 안 빠지는 거 보면 부대할 때도 안 빠지겠죠? 아 여기 뭐가 뭔가 딱지가 졌어 내가 맨날 뜯어가지고 격리는 내일까지 합니다 격리는 내일까지 합니다 일본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? 음 너무 뭔가를 많이 먹어 돈까스 여기 진짜 맛있어 돈까스가 진짜 맛있더라 돈까스 채? 돈까스 맛있어요 난 우리다 우리 안녕 우리가 렉이 걸리는지 살짝 어색하네 라이브 스톨 라이브 스톨 밤 만에 르 파란 어제 아침 8시에 잤어요 그게 저의 TMI예요 바본가 왜 이렇게 잠을 못자지 어제 왜 잠이 강하게 안왔어 격리가 심심하진 않아요 심심한데 또 이러면서 또 하는 게 많았으 이러면서 또 하는 게 많았으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을 저희 NCT 127이 최근에 찍었거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톰 톨 때 물 라이트 하냐고요? 그럼요 물 라이트 하죠 고맙습니다 제 생일이 곧 오나요? 아직 5월 아니에요 지금? 좀 남았죠? 벌써 또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 이 시간 너무 빨리 가 예년에 730일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이틀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일본에서 먹고 싶은 게 뭐냐고요? 나는 오사카 가서 오코노미야기도 먹고 싶고 지금 나도 너무 먹고 싶어요 나도가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 지금 제 옆에는 햄버그 스테이크가あります 하이하이 오이시이 모노 오이시이 모노 이곳에서 나는 숨쉬는 기계 일본 좋아하는 일본 과자? 좋아하는 일본 과자? 다이스키 초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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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키 저는 아무튼 이 방 안에서 여러가지를 많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틱톡도 하게 돼가지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무튼 오늘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곳 나구야에서 그리고 도쿄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볼게요 베꼬베꼬데스 오나카스타 몇살에 일을 시작했느냐구요? 아 스물 두살이었던 것 같아요 정식 대비는 근데 이제 루키즈 프리대비로 시작을 하면 스무살때부터 했죠 스물살때부터 했죠 와 뭐야 이거 돈이다 누가 돈 부리셨어 근데 이게 이게 나올 때마다 렉이 걸려가지고 바닷속이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댓글이 안 보여요 언젠가는 톡톡을 이용해서 뭔가 저도 여러 챌린지를 열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거 뭐야 아 풍선이다 이거 한국의 풍선 뭐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만 다들 꼭꼭 안내 하세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저희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합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동시에 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하니까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 다들 내일은 아 근데 이 어플이 아니라 다른 쪽 네 고맙습니다 원래 이런 어딘가 가족들 알 임 임